우리가 아는 오디오북, 다 같은 오디오북일까요? 오디오북 맛집 윌라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. 기계음이 아닌 전문 성우녹음만 고집하니까! 오디오북 한 권을 만드는데 무려 106시간이 넘게 걸리죠. 그렇게 공들여 만든 웰메이드 오디오북이 윌라에는 매월 300권씩 업데이트됩니다. 2만여 개 이상의 오디오북과 콘텐츠로 365일 내내 들어도 시간이 부족하죠. 그러니 오디오북도 아무거나 듣지 말고 진짜 오디오북 윌라로 제대로 들어보세요! 첫 달은 무료! 해지는 언제든 가능한 윌라 오디오북이 한 권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넘버원 오디오북 윌라 오디오북